10위 파르페라 포우 파르페마 쿠키예요 쿠키팟 차트와 함께 떠나는 팝캉스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함께 보시죠 덥다 더워 청량한 에이드 같은 노래 에드시럽의 시럽 오브 유가 10위 당 충정이 필요한 쿠키분들께 추천합니다 9위는 쿠룬5의 슈가 이별한 쿠키들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죠 쿠델의 썸쿠키라이큐가 8위 계절이 바뀌어도 꾸준히 사랑받는 쿠아이스 글루텐프리 7위 짜릿한 사운드로 쿠키왕국을 사로잡은 괴물신인 쿠스파 넥스트 티어 유기 바삭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블랙초코 쿠두쿠두 5위 세계를 점령하고 돌아왔습니다 4위는 CTS의 코타 자, 지금까지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올여름 가장 인기있는 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1위 후보곡들과 8월 탑3 지금 공개합니다 3개월 연속 탑3에 들고 있는 곡이죠 스윗마리 마이킹덤 부르는 쿠키도 벅차오르는 노래 쿠키시스의 너를 찾을게 자, 바로 저 파르페마 쿠키의 도핑은 필요없어 과연 8월 1위 곡은 좋네요 파르페마 쿠키의 포핑은 필요없어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위였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유명한 차트에 오르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1위라니 앞으로도 담백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생활성 라이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르페마토 저 파르페마 쿠키와 함께한 쿠키탑 차트 여름 호캉스 어떠셨나요? 더운 날씨 모두 지치지 마시고 토핑은 필요없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모두 안녕 뿅